유튜브 영상 촬영 액세서리 맛집 레드미라주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새로운 차세대 시네마 카메라의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카메라를 리뷰하는 것은 대한민국 유튜브에서는 제가 처음일 거예요. 바로 이 녀석들이에요. 정말 따끈따끈한 차세대 시네마 카메라들입니다. 정말 멋져요. 자 그럼 8K F8, UK F6 어떤 카메라를 먼저 리뷰해 볼까요? 우선 처음이니만큼 센 녀석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의 해상도인 8K, 풀프레임, 8K, 10비트, 4돌령, 14스탑의 Z캠 E2 F8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Z캠의 플래그십 시네마 카메라인 Z캠 E2 F8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Z캠 F8의 리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저를 촬영하는 이 카메라는 파나소닉 S1입니다. 즉 4K예요. 본 영상, 유튜브, 동영상 화질을 클릭하시면 8K 4320T까지 뜨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아직은 4K 2160P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후에 Z캠 F8의 8K 실제 결과물을 보여드릴 때 비로소 8K 4320P를 설정해 주시면 진정한 Z캠 F8의 8K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Z캠 F8 vs Z캠 F6 그 다음 Z캠 F8과 곧 출시 예정인 화제의 카메라 캐논 EOS R5와의 8K 비교 리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Z캠 F8의 전체적인 이미지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Z캠 F8은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를 탑재했으며 최대 8K 10비트, 4둘령 24프레임, 25프레임, 30프레임까지 H255 동영상 코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6K 역시 4둘령 10비트, 30프레임까지 지원되며 이때 동영상 코덱은 H255, 애플 프로 S422까지 지원을 합니다. 또한 4K는 최대 10비트, 4둘둘, 60프레임까지 지원되며 이때는 애플 프로레스 4둘둘 HQ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3392 곱하기 1980 해상도로 12비트 Z로우를 지원합니다. Z캠 F8이 5,555달러를 고려했을 때 확실히 매력적인 스펙임은 분명합니다. 조금 후에 Z캠 F8의 8K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8K 리뷰에 앞서 잠깐 Z캠 F8의 외관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Z캠 F8은 큐브 형태의 카메라입니다. 스펙을 고려해보면 정말 작고 가볍습니다. 지금 제 Z캠 F8은 캐논 EF 마운트이며 무게는 정확히 1090g입니다. 1kg 정도예요. 8K 시네마 카메라 치고는 어지간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작고 가볍습니다. 배터리 역시도 매우 작고 가벼운데 크고 무거우며 고가인 V마운트 배터리가 아닌 작고 가볍고 저렴한 F타입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상단에는 컨트롤 버튼이 존재하며 카메라 설정과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는 작고 귀여운 액정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장 매체는 C-FAST 2.0 카드를 사용합니다.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한쪽 측면에는 다양한 펑션 버튼과 전원 스위치 반대편에는 마이크와 이어폰 단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트캠 F8의 외형적인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다루는 것처럼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불필요하고 어려운 부분 없이 너무나 직관적이고 꼭 필요한 메뉴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네마 카메라를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한 분들도 스마트폰을 다루듯이 정말 쉽고 간편하게 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일렉트로닉 ND 필터의 장착입니다. 제트캠 시리즈는 필요시 별도의 일렉트로닉 즉 이 ND 필터를 바디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에요. 지금 제 제트캠 F8에는 이 ND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디 자체의 이 ND 필터를 장착하면 렌즈의 개수에 따라 고가의 가변 ND 필터를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엄청난 지출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ND 필터는 장착도 매우 간편합니다. 메뉴에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0에서 30까지 ND 필터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트캠 F8의 외형적인 부분에서 최고의 장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과의 환상적인 연동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카메라를 경험했지만 제트캠 F8처럼 완벽한 스마트폰 앱을 탑재한 카메라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제트캠 F8은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선으로 프리뷰, 녹화, 녹화해제, 해상도, 프레임 설정, 픽처 프로파일, 히스토그램, 제브라 패턴 등 카메라의 모든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트캠 F8은 전용 앱을 통해 무선으로 프리뷰가 가능합니다. 물론 와이파이로 화면을 공유하다 보니 약간의 딜레이는 발생하지만 카메라를 고정해서 촬영하는 경우 인터뷰, 촬영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무선 프리뷰 모니터만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는 어지간한 프리뷰 모니터의 디스플레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낮에도 굉장히 밝기 때문에 별도의 후드를 장착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만으로 제트캠의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트캠 F8은 상황에 따라서는 고가의 프리뷰 모니터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무선 프리뷰 그리고 완벽한 무선 컨트롤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트캠 F8의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제트캠 F8의 실제 8K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트캠 F8은 총 3가지 렌즈로 8K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캐논 2470 F 2.8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우와 12mm 초광각 시네마 렌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최애 렌즈인 탈자이즈 컴팩트 프라임 2 21mm 시네마 렌즈를 활용해 8K 이미지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본 영상의 유튜브 해상도 설정을 클릭해 8K 4320P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로소 진정한 제트캠 F8의 8K 이미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제트캠 F8로 8K 영상을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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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것이 바로 제트캠 F8의 실제 8K 이미지 퀄리티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하지만 확실히 제트캠 F8은 가격 대비 작고 가벼운 바디 적절한 성능을 탑재한 차세대 시네마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트캠 F8의 단점에서 만나요. 물론 제트캠 F8의 단점 또는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제트캠 F8의 제트캠 F8의 로우 촬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트캠 F8의 12비트 제트로우는 로우 영상을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프로그램에서 ISO, 핵초 프로파일, 화이트 밸런스 노출 설정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에 불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변환 프로그램에서 애플 프로레스 코덱으로 변환을 거쳐야 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2020년 현재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추후 제트캠의 제트로우가 레드의 R3의 동영상 코덱처럼 프리미어 파이널 코덱의 다이렉트 임포트가 되게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된다면 정말 궁극의 12비트 로우 동영상 머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드미라주의 4세대 8K 풀프레임 시네마 카메라인 제트캠 F8의 첫 번째 리뷰입니다. 다음에는 6K 30프레임 그리고 4K 120프레임 10비트가 지원되는 제트캠 F6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트캠 F6 역시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를 탑재했으며 6K에서는 최대 4둔형 10비트 무려 15스탑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995달러의 4K 10비트 120프레임을 풀프레임에서 지원하는 시네마 카메라입니다. 4K 10비트 고퀄리티 슬로우 모션이 필요한 분들께는 8K F8보다 F6가 더욱더 매력적인 시네마 카메라가 될 것입니다. 단순 가격과 스펙만 보자면 소니 FX9을 아득히 초월하는 카메라입니다. 자 그럼 오늘 레드미라주의 차세대 8K 시네마 카메라인 제트캠 F8의 리뷰는 여기까지며 저는 다음번 제트캠 F6의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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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